삭습 삭습 하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화면을 보고 있는 아름다운 시청자 여러분께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걸까요? 진심을 담아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인간을 빵 터뜨릴 수가 있나 잔잔한 이 노래 투어 낑춘다면 당신의 웃음 세포 자극 가능한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했을 때 웃음이 터지나 1년을 넘도록 유튜브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음 진지한 그림체 그려야 하나 팔로 그린 그림체를 사용해야 하나 팀끼리 조직에 회의를 하고 오징어 덮밥을 두 그릇 먹어도 정확하게 어떤 게 킬포인트인지 모르겠음 음정을 갑자기 조직에 올렸다 내리면 웃긴 건가 아니면 가사를 두고보다 빠르게 남들가는 다르게 말하면 웃긴 걸까 오늘도 방구석에서 혼자 챙기네 먹으며 고민에 빠진다 역시 모르겠군 앞으로도 그냥 내 맴대로 할 거임 그래요 결정했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그냥 내 맴대로 조회수가 터지건 말건 팝콘이 터지건 말건 방어 너 무기가 터지건 말건 폭죽이 터지건 말건 주식이 터지건 말건 아주 그냥 제 맴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렇다 야코는 본인의 주식이 터져 이 노래를 만든 것이었다 진짜 이게 무슨 조지는 개소리인가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